1, 2, 3, 4 하나, 둘, 셋, 넷 씹고 뜯고 보고 맛보고 즐겨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 맛보고 즐긴다면 씹고 뜨다 돌쇠야 엉덩이 갖고 와 기현이 형이 첫 마디를 말해도 되나요? 여기 쇼파가 더 앉아있어요 거의 엘사인 줄 알았어 얼음 공부가 갑자기 나타나 허다도 안 보고 얘기했어요 저쪽 가서 앉아있어 유명하지 그거 그때 영상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에 앉아있었어요 그냥 너무 널어져있어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 챙겨준 말투가 쇼파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멤버들 첫인상 중호원 씨는 정말 거의 머리를 밀고 약간 그 걸음걸이도 약간 이걸로 걸으면서 제가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인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아하하하하 와우 컴온 동기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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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 수 있었는데 좀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실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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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너무 어렵다. 내가 좀 도와줄까? 형, 진짜... 모르겠는데? 도와주면 나한테 뭐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임시동맹 같은 거? 남자동생이랑 부대끼면서 같이 치닫는 게 좀 어렵잖아요 주원이는 왜냐면 동생의 전형적인 성격과 애교를 갖고 있잖아요 얘는 안 그래요 박둥이 박둥이는 왜요? 얘는 지가 형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안 챙기는 거구나 넌 혼자 크잖아요 혼자 거예요? 씹고 뜯고 밥 보고 챙기고 씹었을 때 이 바람에 우는 맛 씹고 뜯었을 때 식감을 채우는 맛 맛있다 해외에서 넘어 이걸 돌돌 바라서 맛있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냥 만지고 있어 점심 팔깡도 해야 돼 해야 되지 괜찮네 아니 괜찮은 줄 알지 아 형 1.5배야 이거 간라고? 어 딸 나 이거 태워달라고? 어 나도 생각 아 나 생각 못했던 거야 가자 노래 부르러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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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엄마 난 운전을 처음 해봐서 아 된다 간다 간다 아 오늘 시어머니 시어머니 역할 너무 잘 받았다 어 당분간은 아프니까 금방 가 어 잠깐만 엄마 아 아 씨 아 에이 으 으 으 으 으 으 커나와도 전진같은 사람 꺼 통 아 유경언자 유경언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그래서 우리 형한테 불빛입니다! 장자도 형원이처럼 패스? 네 애증의 관계를 담은 곡이고요 뜨거운 섹시와 과능적인 섹시 둘 다 담은 곡입니다 어 그렇다면 과능적인 섹시미가 무엇인지 확인해보고 갈까요? 내가 바로 러브 킬러나 싶은 편형 반응할까요? 그럼요 자 하나 둘 셋! 이 노래가 잘하는 곡이에요 그런데 진짜 귀엽죠? 생각보다 귀엽다 근데 너무 귀엽다 눈이 눈이 부셔 숨을 못시겠어 달리는 걸 잘한다 기어이 잘한다 너무 부끄러워 쳐다볼 수 없어 사랑이 빠져서 수집은 걸 어떻게냐고 달리는 나는 판매쳐서 못 이루죠 깜짝하게 깜짝하게 눈은 나를 더 볼까봐요 그대 하나밖에 모르는 아보! 그대의 시작을 보는 날 너무 반짝 웃음이 멀어버려면 깜짝깜짝 놀란 날 오오오오오오오 우리 딸이 있어요 지지지지지 저 눈빛 오예 저 은하길 오예예예 우리는 들어가지 들어간 순간부터 그냥 치고 바로 나온다니까 라면 먹을 시간이 없어 라면 한입을 먹으려면 형은 이미 안타를 치고 나오고 있어 들어서 하자마자 아마추어에서는 기본이에요 아마추어에서 자기야 프로를 올리는 순간 수비와 boo propeando 다음year 저 타지 마세요 네 내가 한번 쓱 해본거 같았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뭐야 몸베베 하면 우리가 워섭으로 할게 아니 우리가 몸베베를 하고 워섭을 혼자 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라고요? 우리가 몸베베 하면 우리가 몸베베 하면 이건 같이 해주세요 워섭 됐어요? 몸베베! 워섭! 몸베베를 같이 하네 몸베베 우리가 하고 몸베베! 워섭! 왔어? 알았어! 잘가! 바이바이! 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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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섭!